자 이어서 우리 32 하고 33 은 하나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료형 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 변수의 형태가 그냥 단순히 형태만 있는게 아니라 정수만 있는게 아니라 혹은 실수만 있는게 아니라 얘네를 자료형 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연산까지 집합을 우리가 자료의 형이라 이야기한다 기억하시면 되구요 기본적인 자료형은 논리형 true and false 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불형이라고도 하고 문자냐 정수냐 실수냐 그리고 뭐 이제 얘네가 이제 세세하게 쪼개져 나갑니다 이제 정수에서도 이제 small equal large 가 있구요 실승에서도 실수에서도 싱글 있고 더블 있고 그래요 small large 가 아니라 싱글 더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구조적 자료형 이라고 하는데 자료 형태인데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구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열을 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뭐 q 라고 하는 것처럼 값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에요 a b c d e 뭐 이렇게 자 레코드 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다른 성격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 놓는 형태가 되는 거고 뭐 이제 얘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가 포인터가 됩니다 포인터 포인터 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얘를 연결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배열을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내가 얘가 d 가 아니라 e f 이렇게 쓸 때 이 중간에 내가 d를 빼먹은 거야 d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재정렬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연결 리스트 혹은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연결 리스트라고 한다 연결 리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어 이렇게 값들이 있는데 앞뒤에 주소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뒤에 주소가 달려 있는 이러한 형태의 값에 연장이 되는 거고 얘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리스트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얘가 이제 a 구 얘가 c 구 얘가 f 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b를 하나 넣고 싶다 여기에는 b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끝나는 부분에 연결 위치와 얘에서 끝나는 부분에 연결 위치만 변경을 해주면 주소만 변경해주면 연결해서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연결 리스트 혹은 포인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료 구조에서는 연결 리스트라고 한다 그냥 기억하시면 되요 자 이렇게 돼서 객체를 참조하기 위해 주소 값으로 한다 그래서 주소가 앞뒤에 붙어요 하나의 자료에 동시에 많은 리스트를 연결이 가능하고 커다란 배열 원소로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때 좋고 고급 언어 c 언어에 주로 사용하고 얘는 이제 시험 문제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뒤에 c 언어에 가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 구조 사실은 이제 얘네가 나오기 전에 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자료 구조에 보면 우선 첫 번째 스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스택이라고 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얘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김장 하셨나요 김장 독이라고 생각하자고 저희집 김장이 이번에 망쳐가지고 김치가 다 물렀어요 이게 소금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 작년에도 좀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자고요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 우리가 김장 김장할 때 배추를 넣으면 A라고 하는 애를 넣잖아요 그럼 뒤에다가요 위에다가 올려 쌓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꺼낼 땐 어떻게 해요 c부터 꺼내 먹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김치 꺼내 먹을 때 얘부터 꺼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그릇에다 담아놓죠 담아놓고 또 얘도 꺼내요 그래서 맨 아래 있는 걸 꺼내 먹고 다시 얘를 이렇게 넣게 되죠 그래서 얘는 뭐냐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맨 먼저 들어간 애를 꺼내려면 얘네를 다 꺼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게 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위쪽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위에 그래서 얘를 맨 위에 무슨 포인터라고 하냐면 탑 포인터라고 이야기해요 높이 그 다음에 맨 아래는 우리가 바텀이라고 해요 바닥 그리고 우리가 꺼내는 거를 팝이라고 하고요 넣는 걸 푸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서브루틴 호출 처리나 뭐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조회하는데 사용한대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운영체제가 또 뒤에 있을 거거든요 조금 나오는데 그때 또 한번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Q는요 양쪽에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입력하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입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프론트라고 하고요 나가는 부분을 이제 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는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링에 사용이 돼요 자 얘를 이제 혼합해 가지고 데크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양쪽으로 삽습착제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얘는 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삽습착제가 모두 가능한 그런 형태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자료에는 어떤 형태의 표현 방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료의 내부적 표현 방식 뭐 여기에는 조금만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문자형부터 시작해서 숫자까지 다 돼 있는데 사무자동화에는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시험문제 나왔던 애들만 제가 뽑아서 넣어놔서 약간 좀 연관성 연결이 좀 안 될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우선은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는 소수점 표현하는 방식 중에는 고정 소수점하고 부동 소수점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소수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6.76 이런 거면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부동 소수점은 36.76 이다 그러면 얘를 뒤로 빼요 그래서 36.76으로 하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수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값을 아주 큰 값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값에서 아주 큰 값까지 얘가 부동 소수점이에요 부동이라는 건 떠다니는 거예요 플로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갔다가 그냥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부동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움직이지 마 꼼짝마 부동 부동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의 원어는 플로트란 말이야 지금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는 일제 잔재를 청산할 것인가 이것도 참 큰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귀찮은가봐요 학자분들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부동 소수점이 나왔어요 얘는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쓰고 고동 소수점 표현에 비해서 연산 절차가 복잡해요 대신에 연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지수부하고 가수부 좀 전에 보셨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가수부는 앞에 값 이걸 이야기하고 얘네를 분리해내는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대요 얘는 지표현 범위가 거의 제한이 없이 아주 크게 넓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 표현 방법에는 문자 코드 방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 문자 코드 방식에는 bcd 아스키 ebcd 있어요 그래서 얘가 미국 애들이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bcd라고 하는 걸 썼을 때는 6비트 코드를 사용하고요 IBM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7비트를 사용하고요 미국 표준협회에서 얘는 8비트를 하고 IBM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트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6비트 얘는 7비트 8비트 1비트씩 늘어나죠 그리고 이 비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자릿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6칸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0000 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값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00001 2진수로 계산을 합니다 000010 000011 뭐 이렇게 쭉 하다보면 이걸 간단히 계산하는 방식이 2에 승수를 하면 돼요 2진수기 때문에 그래서 2에 6승해버리면 얘가 6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1 2 4 8 16 3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다 더하면 64가 나온다는 거예요 총 64가지의 그래서 이 64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혹은 1에서부터 0까지 또한 특수문자나 이런 기호 문자들을 포합해 가지고 총 64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로 부족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SCII라고 해서 American Standard 바로 미국 애들이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거고 얘는 7비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보다 배수가 되잖아요 그지? 곱하기 2 한번 더해주면 128가지의 문자 코드 방식을 가질 수가 있고 얘는 하나 더 늘어나요 그래서 얘는 256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우선 하나의 문자는 2비트의 존 비트와 이렇게 2개의 비트의 존 비트와 4개의 비트의 디지 비트 디지 비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게 2비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00, 01, 10, 11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000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11까지의 다양한 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존 비트는 보통 문자의 형태를 결정해요 예를 들면 00이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01이다 그러면 01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알파벳 소문자다 10이다 그러면 알파벳 대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뒤에 있는 걸 그 순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000000 이렇게 하면 얘가 0이다라고 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0000001 이렇게 하면 얘는 1이다 혹은 100000 이렇게 하면 얘는 a다 라고 해서 약속을 정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존 비트하고 4개의 디지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존 비트가 3개예요 디지 비트는 항상 4입니다 존 비트가 3개, 4개, 2개, 3개, 4개로 증가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얘가 6비트로 구성이 되지 않고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정보처리급 정도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우선 거기까지 자 숫자 코드에는 이제 bcd 코드라는 애가 나와요 선생님 여기에도 bcd 코드가 있는데요 얘는 여기 보면은 얘랑 얘랑 같은 애인데 얘는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거로 다른 말로 바이널리 코드라고 해서 이 문자 코드인 bcd에서 존 비트를 생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 코드를 그래서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비트로 표현을 한대요 대표적으로 8421 코드라고도 한다 그러는데 뭔 얘기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얘를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비트로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2진수로 예를 들어서 뭐 1011 이런게 있다 4비트 잖아요 4개 이렇게 4개로 표현을 합니다 bcd 코드에서는 그러면 얘는 10진수로 몇 개냐 이거죠 어떻게 계산해요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1 2 4 8 이렇게 되잖아요 2에 0승 자리 1승 자리 2승 자리 3승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10진수도 마찬가지로 0, 1, 10, 100, 1000 이렇게 가는게 10에 0승 10에 1승 10에 2승 10에 3승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해보면 1 2 8 더한 11이 나오게 되는 요렇게 할 수 있는 애다 라고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고요 3초각 코드는 bcd 코드에다 3을 더해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거는 얘는 Exclusive OR를 이용을 하는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할 때 쓴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사실은 뭐 이걸 변환하는 문제도 정보처리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첫번째 그냥 일로 가고 얘를 이게 요렇게 되든가 요렇게 해가지고 Exclusive OR라고 하는 우리 앞에서 배웠나요 안 배우셨죠 Exclusive OR라고 해서 두개가 같으면 0이고 두개가 같으면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는 형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소 선택과 삭제는 한쪽에서 삽입은 다른 쪽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얘는 Q네요 Q 서브로티노 출처리나 복귀 주소 저장할 때 쓰는 거는 스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부동소수점 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정소수점 연산에 비해 연산 절차가 단순화할까요 아니죠 복잡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자 나머지는 다 봤던 거고요 자 다음에 10진수 6,3,4를 bcd 코드로 변환한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뭐 좀 전에 잠깐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6하고 3하고 4 10진수를 4비트에 2진수로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요 이거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가중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1,2,4,8이다 그래서 각각 더하면 나온다 그랬죠 자 4니까 어때요 여기에 체크해주면 되거든요 체크라는 건 1이에요 그러면 0,1,0,0 이 2진수로 4잖아요 자 3은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3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1이면 돼요 0,0,1,1 1,2 하면 3 나오잖아 2진수 10진수 변환하는 거 중학교 떼다잉 요즘에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6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0,1,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쭉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0,1,1,0,0,0,1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0,1,2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 다시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려야 돼요 네 2진수로 우리 2진수 첫 번째 자리는 2에 0승이고 2에 1승이고 2에 2승이고 2에 3승이라고 해서 가중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내가 1,0,0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얘 2진수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나온 값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 아시죠 얘는 0이니까 0 더하기 얘는 2는 4잖아요 4 곱하기 1은 4잖아요 얘는 0이고 0이고 결과는 4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버리십시오 이게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스트링이냐 배열이냐 구조체냐 열거행이냐 그랬는데 얘를 배열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딱 보니까 구도냐 열거행이냐 스트링이냐 그랬는데 배열이죠 당연히 그냥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순서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시고 gue 감사합니다.